코맥스는 51년간 AI 홈, 스마트 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CES와 같은 전시회는 굉장히 중요한 영업적인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홈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최근에 AI 홈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홈 하면 이제는 기술에서 실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또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실제 사용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전시 컨셉을 마련해 왔습니다 저희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관련 기업들 간의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그리고 국내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까지 협력을 해서 요소 요소에 관련 기술들, 관련 서비스들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고 특히 이런 전시 컨셉들은 해외 시행사들, 건설사들 또는 부동산 개발사들이 매우 관심 있게 저희 제품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된 제품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공급할 수 있는 영업 채널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특히 지금 북미 시장의 주요 건설사들과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이 가전과 연동한 AI 홈을 제공할 계획이고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병원 그리고 상업용 시설에 공급할 수 있는 제품들까지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국내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또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것들이 꽤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맥스처럼 해외 시장에 수출한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그런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또 하는 것들이 저희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IoT 산업 또는 AI 홈 산업이 세계적으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